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참 선생님 토마스입니다. 오늘 저는 저희 교수님과 함께 SK 나이치 농구 경기를 보러 왔거든요. 오늘 이 경기가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국에서 농구 프로 경기를 보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떨리기도 하는데 일단은 배낭에 지금 보여드리가 좀 없는데 김밥도 정착하고 음료수도 가서 사가지고 마시고 저녁도 먹으면서 운동 경기 보려고 하는데 제가 가가지고 틈틈이 좋은 경기 모습이 있으면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의 시간은 호빈 선수의 추가 자유팀 계속 이어집니다. 섬수가 아 아깝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